굿모닝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? 다시 타도 돼요 이제? 안 돼요 왜 이렇게 일찍 불렀어요 다 열지도 않았잖아요 누가 자꾸 신청서를 자꾸 보내요 저도 좀 쉬고 싶은데 전통시장에서 부모님을 도와 일을 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일손이 너무 부족해요 아이디님 와주세요 이 대째 두 대째 내려오는 업체 그게 무슨 말이야? 아버지와 아들 아아 할아버지와 아들 여기 아버지와 아들 같은데? 저 이런 거 힌트 잘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맛있겠다 나 배고파 왜? 배고프다고요 저 못 보일깐요? 여기서 일하는 거야? 아니면 여기 아닌 거 같아 아니면 이런데도 재밌겠다 한약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야? 저기 역시 약집이네 혹시 오늘 면접 끄고 오오 안녕하세요 바빠가지고 아 그래? 안 돼 아 그래요? 아 여기예요? 따뜻해 보인다 아 안녕하세요 박치마 하시고 바로 또 들어가네? 인사도 없이? 우와 깨졌다 깨지기도 해요 이게 손두부다 보니까 손두부 손두부찌개 맛있겠다 한번 잘라보실래요? 저 근데 이것 좀 이거 붙여주길 할게요 아 나 두부 처음 잘라봐 우와 근데 인사도 안 하시는데 그러게? 지금 바빠가지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저요? 네 저 김혜진이요 김혜진이요? 네네 지금 오늘 오신다는 분하고 다른 사장님 너무 자연스럽죠? 인사는 좀 이따 해요 아 네 인사는 뭐 중요하지 않죠 돈 벌어야 되니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완전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두부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 완전 맛있는데? 아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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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제 배달 갈 거를 싸야 돼요 아 네 4판 정도 되거든요 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포장을 해서 이제 배달을 가면 돼요 오 따뜻해 손님이 또 뭐 드릴까요? 이 차량입니다 아시마시마 그쵸? 제일 큰 거 드리려고 맛있게 드세요 뭐 드릴까요? 네 뭐 드릴까요? 두부 마스터 두부 마스터 저거 바로 한 것 같은데? 그러게요 이게 다 배출망에서 배웠던 기본기를 여기서 두부 마스터 배달 한 번 가볼게요 하루에 몇 군데 가세요? 거의 한 4, 50군데 우와 두부 좋은 거 여기 두부 집이 여기는 이제 아버지 아 그래요? 그래 저 아버님 어 안녕하세요 신입 알바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부로 다른 거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? 두부 라떼 두부 라떼? 두유 라떼 같은 거 두유 라떼? 두부빵 두부빵? 응 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? 모르죠 그거는 두부 두부 왔습니다 오늘 첫날이에요 여기 김치찌개 엄청 맛있어요 아 그래요? 땅에 여덟 목 안녕하세요 두부 배달 왔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 그쵸 뭔가 나이 비해 되게 성숙한데? 저는 이제 아빠가 50년 동안 해오셨으니까 지켜야 된다는 그렇게 있어가지고 멋있다 근데 어떤 큰 대기업에서 하겠다고 하면 저는 바로 발가가 돼요 배달은 이제 한 군데만 남았는데 민속 보리관이라고 민속 보리관? 저희 일 봐야 돼가지고 알겠어요 어딘지 알고 가요? 아니요 고양이는 갖고 있는데 아버님 민속 보리밥집이 어디예요? 민속 보리밥집? 응 그 입구인데? 헉 그거를 한참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혼날 거야 너무하네 진짜 어 여기 있다! 두 분 받아왔어요 돈 벌었다! 우리 만두 좀 먹을까요? 헉 맛있겠다 좋아했어요? ucker 아까 받은 거 있는데 받은 거 사글이 거 이거 뭐야? 계란찜? 이것은 뭐야? 어머 우와 잘 받겠습니다 compare 맞ら어요? 진짜 맛있어요 캣퓨터에 그래서 산골이 우와 너무 맛있어요 하나 드실래요? 완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추왕은 밥을 잘 줘서 좋아 밥 잘 주는 데가 짱이에요 맛있어요 이렇게 흑임자 두부는 처음 먹어보는 거 같은데? 흑임자 두부는 저희가 개발한 거예요 두부를 김에 싸서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까 아버님이 여기 알려줬어요 반대로 왔잖아 아까 맞아 응 이렇게 했잖아 너무하네 진짜 시장에 일손이 많이 없나 봐요 네 선입견 시장에서 일하면 힘들 거라는 시장에서 일하는 장점은 밥이 맛있고 바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마주칠 일이 없잖아요 예민한 사람들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거든요 스트레스는 안 받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 피부가 좋아 어떤 회사 다니셨어요? 행사 교육학 왜 그만뒀어요? 코로나 근데 여기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? 두부집은 코로나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치 사람들은 두부를 먹어야 되니까 코로나가 있어도 그래서 온라인도 시작했고요 온라인 한번 봐봐요 근데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사요? 많이 사요 오늘 할 거 아직 많이 남았어요 좀 이따가 택배 포장도 해야 돼 아 그래요? 그럼 저희가 이제 계속 두부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오전 오후 두부를 나눠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후에 두부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가지고 와.. 두부 만드는 거예요? 오늘 한번 두부로 만들어 볼 거예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두부 이제 만들고 있는 거예요? 이건 뭐예요? 콩물 이거는 뭐예요? 비즈 비즈 콩사랑 찍은 게 비즈 한번 열어봐요 우와 너무 좋다 사우나 하는 것 같아 이것도 엄청 맛있을 것 같아 뜨거울 때 믹스커피 타가지고 먹어도 맛있어 우와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? 이걸 걸러야 돼가지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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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게 가락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운동 내가 해볼게 무조건 비즈 행동까지는 안 하시는데 너무 퍼포먼스가 다 이제 간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로 이러면은 막 두부가 눈 털리라 치잖아요 이렇게 뺀 거예요 두부를 만들어야지 이제 일단 따뜻 채워요 한 번 더 그렇게 두 번 더 해야 되겠네 두부만 들으면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두부가 됐다 잘했어 알바비 많이 줘야 되겠네 이제 택배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늘 택배 물건들이 이렇게 많아요? 잘 나간다 박두부 택배 박스 번호가 있어요 3번 박스 만두형 두부 언두부 만두 물편두부 홍코드 어디 있어? 뒤에, 뒤에 봐봐요 어디? 사장님 진행이 느려요 이거 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한 박스 두 개로 나눠서 아 두 개로 나눠서? 두 개로 나눠서 아니 근데 이게 어떤 박스인지 알아야죠 이게 순서대로 돼 있거든요? 순서가 아니네 또? 찾아야 돼? 사장님 박사장 박사장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나도 오케이 이거는 누구 거야? 박스 박스 맞아 오늘 만든 싱싱한 두부예요 아무도 안 봐 박스를 치면 손님들이 좀 쳐다보세요 두부예요 두부 맛있는 두부 아이씨 씨 고통화가 아 저 진짜 어려워 왜요? 우리 어디 가요? 저희 지금 동사무소 가고 있어요 동사무소에 저 많이 가봤는데 동사무소에 왜 갔어요? 외국인이라서 뭐 자꾸 떼어내요 서류 같은 거 저희는 뭐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거 공유냉장고라고 두부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? 저희 이제 두부 남는 거나 떡 남는 거나 해가지고 후원을 해드려요 시장 입구에도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달라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아이린 님 챙겨드리려고 했던 거는 더 좋은 데다가 기고를 하도록 하고 드시고 싶으시면 인터넷으로 주문하세요 어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